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일요일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 계속될 전망인데요. 성탄절 아침까지 중부지방 영하 15도, 남부지방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전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매우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파 속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폭설이 비상입니다. 이 지역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토요일 아침까지 눈이 강약을 반복하겠는데요. 호남 많은 곳에 최고 20cm 이상, 제주 산지에도 최고 30cm의 눈폭탄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충남 남부 서해안에도 5에서 최고 1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곳에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추가 눈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까요. 폭설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맑은 가운데 영하권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